2 양 팀 선수들입니다 자 두팀의 첫번째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나 주자 몇 개라도 먼저 잡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1대 2 4 핸드 플레이 포인트를 정말 잘 잡고 있는 최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미진 선수가 자 랠리인데요 이 랠리에서 또 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진의 포 3대 4 1점 차 최진 서버 4 김지민의 서버 4 서버 득점 이게 길었고요 최진 선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포항시 체육회에서도 네 지금처럼 남가은 선수와 또 이야기 한번 나눠 봤습니다 김지민 선수가 자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한 번이 통한다면 자 상당히 유리해질 수 4 김지민 남가은이 앞서 있습니다 4 빨리 하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최진 센스 있는 플레이 세븐홀에서 랠리 벗어 8 최진이 했던 김지민 남가은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야 남겨 스톱스피인 제대로 맞으면 상당히 위력적으로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3 2 3 4 이런 참 혹 최진아 스틱 că abs 이 있을지 분위기가 파다내고 있어요 0대2 2포인트를 내줬던 김지민과 남가원입니다 마무리 해야하는 이번엔 네트걸 7 단식도 많이 나왔고 복식도 나오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점차 6대2 넓점 앞서있는 장수군 총 유민재 서브였구요 유민재 네트 말 그대로 늦추면서 상대를 흔들어 왔습니다 그렇네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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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따왔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. 유민재 서브 렛 자 네트 맞고 1대2 한 점차 따뜻 났던 것 같습니다. 자 동점이 됐어요. 투올 길었어요. 그 구간까지 또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아 최재인 최재인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. 아 쫓아가야 되는 포항 도망가야 되는 박자를 한 번 맞추고 들어갔습니다. 자 네 3대6 3점 뒤져 있습니다. 버팁니다. 그리고 컬리는 아 선수가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거든요. 오 살았어요. 아 그러나 두 개가 있습니다. 아 아 남겨볼 수 있을지 한 점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과감했던 김지민 남가은 매치포인트 그러나 그래서 김지민 남가은이 뭔가 이야기를 한 번 했고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